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 안월동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00일간의 약속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건데요 100일간의 약속은 안월동이 재능 기부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0일의 약속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100일의 약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leg workout을 할거에요 네, 2004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4기가 진행중입니다 2008, February, right now 24시즌 네, 이 프로젝트는 사람이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는 100기까지 진행할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기회가 있는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기회가 있는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기회가 있는겁니다 네, 미국인, 캐나다인 모든 인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단체운동을 할건데요 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백운동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백운동하면 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리운동을 세가지랄건데요 오늘 운동을 알려드릴건데, 첫번째 동작은 스쿼트 두 번째는 스쿼트 세 번째는 스쿼트 자세를 90도에서 버티는 동작 네, 이 운동을 스쿼트는 100개씩 3세트 네, 그리고 스플릿 스쿼트는 오른발 20개, 왼발 20개, 3세트 스플릿 스쿼트는 왼발 20개, 왼발 20개, 3세트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은 스쿼트 자세를 90도로 100초 버티기 3세트 마지막은 100초 버티기 3세트 오케이, 그럼 저희가 오늘 자세를 10개씩만, 한 세트씩만 10개로 해서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했나? 자, 먼저 스쿼트,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스쿼트 하는거야? 자, 준비, 10개 하겠습니다 10개 10레프 오케이, 시작 하나, 아우 다리 아파 둘, 셋, 넷, 다섯 기분 나쁘니까 다섯개만 두번째 스플릿 스쿼트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발음 바꿔서 알아서 하시고 반대발음 세번째 버티기 버티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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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00초 아이소메트릭 이렇게 100초 오케이, 일어나고 아셨죠? 손은 두면 서 안녕 땡큐,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소메트릭 해당